지금 많은 교육 정책들이 왜 많은 어려움을 겪냐 하면 많은 학부모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교육 정책이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 가는 데 유익한가 해로운가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아예 그 문제에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반갑습니다 2001년도 프로야구 개막 경기 시구는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장애인 소년이 어릴 때 미국 입양됐다가 귀국해서 시구하는 모습입니다 언론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구라는 제목으로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한 어머니가 장애인 딸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내 딸을 목졸라 죽였습니다 엄마가 스스로 자수하고 잡혀갔습니다 며칠 뒤에 한 저명인사가 이 사건에 관한 칼럼을 썼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장애인도 훌륭하게 키워주는데 한국 사람은 장애인 친자식을 살해했으니 이렇게 부끄러워 있을 수 있는가 개탄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칼럼 내용이 틀린 점은 없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거론해야 할 내용이 있잖아요 뭐겠습니까? 오죽하면 죽였겠어요 얼마나 장애인, 자녀와 함께 살기 힘든 상황이었으면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사회 문제를 볼 때는 그 문제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둘러싸는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인문학 수업할 때는 이 구조적 관점이라는 개념 하나에 대해서만 학기 첫 수업 3시간 동안 수업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사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러한 가치관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채 그냥 대학에 오거든요 그러면 노동 문제를 구조적 관점으로 본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은 교통사고 발생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들이받았든지 거의 승용차가 휴지조각처럼 구겨졌잖아요 뒤에서 들이받은 버스 운전기사 근무 시간은 얼마나 됐을까요? 이렇게 일했습니다 그러면 출퇴 시간을 빼고 운전기사 하루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잤다는 뜻입니다 여기 운전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실 텐데 하루에 서너 시간 잤으면요 그 다음날 한두 시간 운동 잘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면 서너 시간 정도 자면서 15시간, 18시간 운전을 했으면요 이건 그동안 사고 안 난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이런 사고 발생하는 언론들은 빗길 안전운전, 졸음운전 방지를 주로 많이 당조하긴 합니다 그러나 다 아는 것처럼 진짜 중요한 해결책이 뭐겠습니까? 운전기사의 노동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운전기사 속한 그 사회의 구조가 같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 사회의 구조를 바꾸는 역할을 우리 근대산업사회에서는 주로 노동운동이 많이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냈던 중간시험 문제입니다 근대산업사회의 노동자 활동이 구조적으로 정당한 이유를 자신만의 독창적 방식으로 자유롭게 설명하시오 대학생은 이런 문제 아주 싫어합니다 자유롭게 쓰는 게 두렵습니다 채점은 긴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런 활동이 많이 참여하신 분의 장점이 이런 문제를 겁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린 이거 더 좋아하잖아 이런 문제 열심히 썼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 답안지에 그림 하나만 덜렁거려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만점 준 답안입니다 숲에 보면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무는 그 나무의 마음이 아무리 착해도 작은 나무에게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빛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음이 착해도 이런 현상을 철학 공부할 때 구조적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상당히 크신 분들은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에게는 원하지 않아도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하는 모습입니다 왼쪽은 노동자 간부들입니다 오른쪽은 경영진 대표들입니다 그럼 양쪽의 학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쪽 사람들의 학력이 높은 편이겠습니까? 대개 오른쪽 경영진의 학력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왼쪽에 있는 노동자들의 거칠고 툭박한 주장이 오른쪽에 있는 경영자들의 세련된 주장보다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이라는 단체가 기획했던 하고 싶은 편에 굶지 않아 그런 행사입니다 그냥 공부만 할 게 아니라 하고 싶으면 그냥 해 그래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런 뜻입니다 솔직히 이게 쉽지 않아요 한국 사회는 이게 쉬워요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해도 행복한 나라가 실제로 있을까요? 있잖아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노르웨이 청년이 자기 나라 세금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들은 48%까지 세금을 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인 출연자가 세금을 그렇게 내고 받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합니다 교육이 다 무료예요 대학교까지 경험비도 무료예요 무상교육 무상의료라는 거죠 그 청년은 담과 같은 말로 자기 나라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했습니다 놀이에서는 인생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좋은 학교 가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부모님이 부양을 내야 하고 자녀의 교육비를 내야 하고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놀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무료이니까 돈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고 학벌 같은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학벌이 없다는 게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대학까지 무상교육하는 나라들의 대학 진학률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 그래프는 청년층 중에 대졸자 비율입니다 맨 위에 노란색이 한국입니다 밑에 하늘색이 미국이에요 보라색이 선지국 평균입니다 한국처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의뢰 다 대학을 가는 이런 나라는 지구상이 없거든요 등록금이 다 무료인데 왜 대학 가지 않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뻔하죠 갈 필요 없으니까 안 가는 겁니다 대학 가지 않고 노동자로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니까 한 언론사 기자가 네덜란드의 진로 특집 기사를 쓰러 갔어요 중학생이 장례명을 물어봤습니다 벽돌공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벽돌공이라는 것을 봤는데요 음악을 하루 종일 크게 들을 수 있더라고요 나 음악을 사랑하거든요 난 벽돌공이 돼서 평생 음악을 들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유는 벽돌공의 수입이 대기업, 정규직, 대학교사와 큰 차이가 없고 이런 다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꿈입니다 제 친구 치과의사가 스웨덴에서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경력이 10여 년쯤 된 노동자가 의사보다 월급이 더 많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청소년도 스스로 배관공, 목수, 벽돌공 등의 직업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기 동네의 이웃에 보면 부인은 대학교수고 남편은 벽돌공이고 부인은 용적공이고 남편은 의사고 이런 부부들이 많았다는 거죠 영국 청년은 영국에서 가장 인기고 존경도 받는 직업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목수요? 그러면서 와, 목수 멋있잖아요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목수가 왜 멋있을까요? 하종강은 집을 줄 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은 집을 줄 줄 압니다 그럼 누가 더 멋있습니까? 당연하잖아요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나라에서 굳이 대학 간 학생은 어떤 학생들일까요? 공부를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공부 자체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학은 공부하고 싶어서 가야죠 그게 바람직한 사회입니다 공부가 죽도록 싫은데 취직과 경쟁을 할 수 없이 가는 사회 이건 불행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노동자가 존중되는 사회는 교육 문제가 해결됩니다 독일은 사교육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독일에 사는 한국인이 자기 자녀가 합격할 때가 되니까 독일도 취학 통일 수학 한 장 오더라 합니다 경고문이 써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경고문은 그 도시에 한국인 거주자가 많아지면 생긴 경고문이래요 귀대에게 자녀가 입학 전에 글자를 깨우치면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절대로 미리 공부하지 말라는 거죠 독일은 우리 같은 학원은 없어요 특기적성 학원이 있고 장애학생 가르치는 학원만 있을 뿐이지 공부는 학교에서 해야지 우리 같은 학원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부모님에게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애가 꼴찌하라고 아빠가 직접 가르쳐서 보냈습니다 독일의 알파벳 뭐라고 그럽니까? 아베체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일 벌어졌을까요? 다른 교사가 전화해서 거의 분노하더랍니다 왜 그렇게 비겁한 일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이만 100미터 달리고 50미터 앞에서 뛰게 하고 싶었습니까? 그 아이가 혼자 안다고 건방져지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을 텐데 그 인격 형성의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그걸 책임질 거냐고 내가 그 학생 때문에 이번 학기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당신이 교사의 권위를 침해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 아빠가 상당히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도요 선의 학습은 커닝보다 더 부두둑합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프랑스에서는 유치원에서 알파벳 부단을 가르치면 설립학을 취소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 가정이 하목하고 어느 나라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한국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공부해라 이 말만 전혀 안 하고 사도 얼마나 부리는 게 좋겠습니까? 학업 스트레스 1년에 청소년 수백 명이 자살하는 사회인데 우리가 우리 생활비 중에서 사교육비를 나가는 부담만 없어도 얼마나 여유 있게 살 수 있겠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면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노동 문제가 해결돼야 교육 문제 해결됩니다 노동 문제 해결 안 되면 교육 문제 절대로 안 풀려요 지금 많은 교육 정책들이 왜 많은 어려움을 겪냐 하면 많은 학동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교육 정책이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 가는 데 유익한가 해로운가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 우리가 아예 그 문제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유럽 복지과들은 이런 무상교육 무상의료 제도를 어떻게 도입했을까요? 그 나라 부유층이 스스로 깨닫고 자 이제 우리가 세금을 엄청나게 낼 때가 되었소 스스로 계정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거의 다 똑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 사회의 노동운동이 해낸 거예요 물론 노동원들이 혼자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대개 노동운동이 담당했습니다 이걸 노동자 해결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요 노동자 역사의 주인이야 이게 그냥 대중적인 정서입니다 강요하지 않는 그러니까 올림픽 행사 때 보면요 이게 런런드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거의 두 시간 정도의 개막 행사를 어떤 내용으로 채웠을까요? 영국사를 만들어 놓은 각종 노동자들의 모습으로 제조금성노동자 농업노동자 병원노동자 왜 병원노동자 조명은 야간일까요? 당신이 잠들었을 때에도 우리는 당신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이런 내용이니까 모든 연주자의 복장도 노동자들 복장으로 노동자가 역사의 주인이요 이걸 두 시간 동안 그 나라의 국안과 각국 정상 앞에서 보여줄 수 있는 사회 이게 유럽의 정서인 거죠 그래서 메르켈 총리는 독일 총리인데 독일에 상당한 보습합니다 그래서 독일 노동운동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인데도 총리가 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총리도 역사의 주인 노동자심 유지하면서 노동 취약비를 계속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진국이 될수록 노조에 가입하는 직책이 계속 높아집니다 그래서 핀란드 보건복지부 차관이 한국 갔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자회견에서 나도 노동자본입니다 유럽은 차관도 공무원 노조에 가입합니다 그 정체성을 국가에 고용된 노동자로 본다는 뜻입니다 독일은 장관까지 가입할 수 있거든요 내가 장관급일 때까지는 역사의 주인 노동자에 속할 수 있었는데 이제 총리가 되면 이제부터 내가 지배계급에 속하는구나 더 이상 노동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진심으로 아쉽다는 겁니다 가식적인 정치인의 발언이 아니라 독일 사회가 변하는 과정 속에서 노동, 운동이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 똑똑히 본 세계에 충분히 가능한 정서입니다 우리 성공의 대학교 조효재 교수님이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독일 사는 한국인이 교통수업을 당했습니다 휠체어 타는 장애인이 됐습니다 시청에서 공문이 한 장 오더랍니다 당신이 장애인 된 것을 우리가 파악했다 그래서 당신 주택에 우리가 장애인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당신은 그걸 거부할 권한이 없다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거부 안 했답니다 설치하기로 해와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공문이 한 장 도달하는 거죠 장애인 되고 즉시 설치했어야 되는데 몇 주 동안에 공백 기간이 생겼다 우리가 그동안의 비용을 당신에게 지불해야 하고 당신은 거부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거부 안 했답니다 그때 그동안의 통장으로 들어오더랍니다 그러니까 노동운동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심 이런 게 형성이 되는 거죠 오늘의 결론이 이겁니다 어떤 직종의 노동자가 되든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학을 가든 안 가든 어떤 직종의 노동자가 되든 떳떳하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삶이 자신은 물론 사회 전체의 유익한 선택인 거예요 아, 나를 노동자가 됐을까 자존감 없이 살면요 근생이 불행합니다 자신의 권리에 소중히 생각하고 당당히 주장하는 삶이 사회 전체의 유익하고 개인의 삶이 질 개선한다는 거죠 제가 김재정 씨랑 전국순에 강의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재정 씨가 노동산권을 정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우리가 알아든 우리말로 좀 쉽게 설명합시다 헌법제 33조 노동산권이 뭐냐 하면요 야, 모여봐 이게 단결권입니다 어이, 나와봐 얘기 좀 합시다 이게 단체 교수권이에요 말이 안 통하니 그럼 둘러업자 이게 단체 행동권입니다 이건 상당히 살벌한 권리입니다 왜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노동자들이 자익을 추구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살벌한 권리를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하고 있을까요? 아,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산권을 초등학생 인만학 버전으로 간단히 정리하면 노동산권은 노동자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가 파업하면 학생들은 밥을 굶거나 빵으로 대체됩니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노동자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게 사회 전체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많으면 이걸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 사회 유익한가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직종에서 일하든 간에 행복한 노동자들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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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